안녕하세요. 엄마의 정원에서 서윤주 역을 맡은 정유미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드디어 대장정의 시작이네요. 일단 처음에 되게 호흡이 어떨까 감독님과 다른 배우들과 호흡이 어떨까 생각을 많이 하고 저 혼자서 연구를 하고 왔는데 걱정했던 게 무색할 정도로 너무 호흡도 잘 맞고 감독님께서 드리팅도 잘 해주셔가지고 편한 현장인 것 같아요. 첫 촬영 같지 않게 그래도 좀 즐겁게 시작하고 있어요. 안녕하세요. 시청자 여러분. 엄마의 정원이 드디어 시작됩니다. 여러분들의 가슴을 따뜻하게 대어줄 드라마니까요. 가족들과 다 같이 둘러앉아서 즐겁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저도 어쨌든 연기로 여러분들 찾아뵙는 거니까 또 서윤주로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무튼 기대 많이 해주시고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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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